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A2G 시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쩍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졌어요. 오늘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 뜨거운 강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어주는 건데요. 권리 분석에서 말소기준 권리와 함께 권리 분석한 순서, 말소기준 찾기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권리 분석 찾기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찾아야 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강의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부터 뭘 찾아야 될지, 우리가 찾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차인에 대해서, 확정일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같이 엮여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말소기준 권리 찾기. 이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이걸 찾아요. 보통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면 근저당, 아니면 가압류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말씀드렸었죠. 일단 이 두 가지를 찾습니다. 등기에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고요. 그다음에 할 일은, 두 번째 할 일, 임차인을 찾아야 돼요. 계속 찾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누가 뭐에 있느냐, 계속 찾는 건데요. 두 번째 할 일은 그 임차인이 선순이냐, 후순이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임차인의 전임 날짜를 가지고 찾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임 날짜가 기억나시나요? 전임 날짜가 방금 앞에서 찾은 게 말소기준 권리죠. 네. 말소기준 권리랑 비교했을 때 전임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냐. 그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빠르면 선순이고, 늦으면 후순이고.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차인의 전임 날짜를 가지고요. 얘가 선순이 임차인인지, 후순이 임차인인지. 그거를 찾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뭘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야 된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배울 겁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그러면 배당을, 배당 순서가 몇 번째로 받느냐.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임차인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도 있어야 되고요. 확정일자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맞아요. 배당 요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요건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이걸 안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배운 거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점점 공부가 잘 되고 계세요. 계속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이들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입과 확정일자가 있고 배당 요구까지 있는 임차인. 이 임차인들은 그러면 배당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얼마씩 받을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임차인이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면 혹시나 등기랑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그거를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요. 말소기적으로 찾고 임차인 찾고 확정일자 찾고 계속 찾아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보통 전입하는 날 배당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내가 이사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가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날짜로 가요. 날짜가 같으니까 확정일자 날짜든 전입 날짜든 그냥 날짜가 같으니까 그냥 그 날짜로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이런 식이라고 보자고요. 은행에서 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근저당이. 10월 1일 날 근저당이 1억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11월 1일 날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서 전세 1억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놨어요. 이렇게 같은 날짜로. 그리고 또 근저당이 또 들어왔다. 12월 달에. 이렇게 되면요. 이걸 배당 순위라는 걸로 따져야 되거든요. 배당 순위는 기본적으로 날짜 순위예요. 누가 먼저 들어왔냐. 먼저 들어온 놈 순위입니다. 그래서 보면 배당 순위가 지금 딱 이 순서대로요. 10월 1일 자 얘가 1순위. 그다음에 임차인. 11월 1일 자 얘가 2순위. 그리고 근저당 B. 3순위. 순위가 1, 2, 3. 이게 배당 순위라고 불러요. 배당을 받아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낙찰이 1억 5천이 됐다고 예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이 돈 가지고 나눠 갖는 건데 나눠 갖는 순서가 딱 이 순서입니다. 그럼 볼까요? 1억 5천 가지고 나눠 갖을 때 맨 처음 누가 받는 거예요? 1순위. 1순위. 얼마? 1억. 그래서 얘가 1억 5천 중에서 1억을 일단 가져갑니다. 얼마 남았어요 이제? 5천이요. 그렇죠. 이거 아주 고등수학이에요. 빼기. 1억 5천 원 남았어요. 남은 거 누가 가져가요 이제? 임차인. 임차인이 5천만 원 가져가고 밑에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입과 확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전입과 확정일자 받은 그 날짜. 그 날짜가 자기의 배당 순위가 돼요. 그래서 그 날짜가 저당권보다 늦어요. 늦으면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아가고 남은 게 있으면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몽땅 다 배당받고 남은 게 없다. 그럼 얘는 한 푼 높아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작아요? 아니면 없어요 위에. 저당권이 없고 내가 맨 위에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1순위로 다 받아가는 거고요. 그게 배당 순위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 제가 이제 사례를 올려놓은 걸 볼까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전입 날짜가 2006년 3월 13일. 확정일자도 같아요. 같은 6월 13일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 있었잖아요. 권리 분석하는 순서. 첫째,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이랬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보면 여기서 저당권이네요. 저당권 2005년짜리 보증금 금액 3천만 원. 3천만 원 말씀해 주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임차인의 선후를 찾아라. 전입 날짜를 가지고요. 전입 날짜가 2006년이에요. 그러면 2006년이고 저당권은 2005년이니까 임차인은 저당권보다 느려요. 느리면 후순위. 후순위가 됐고요. 그 다음 배당 순서를 찾아라. 배당 순서는요.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를 같이 봤을 때. 날짜가 같죠? 같으면 여전히 저당권보다 늦는 날짜.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요. 저당권이 3천이 있고요. 이게 2005년 6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게 4천이 있고요. 그 다음 3순위가 압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딱 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임차인은 2순위가 됩니다. 그럼 이게 현재 이 상태가 됐을 때 낙찰가가. 여기 화면이 가렸네요. 낙찰가가 지금 3,800이에요. 3,800 낙찰을 받았으면 순서상 저당권 3천 줘야죠. 남은 돈 800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4천만 원 중에 800밖에 못 받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전입일자랑 확정일자랑 같은 경우보다는 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게 신기하게도요. 보통은 왜 우리가 전세를 전세나 월세나 구해보시면 내가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 받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날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배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마침 한 번 그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다른 경우 전입과 확정을 다르게 받아놓은 경우.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근저당이 있고 전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다시 근저당이 들어온 다음에 확정일자를 제일 늦게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는 거냐. 순위는요. 일단 근저당 순위는 뻔합니다. 근저당 순위는 얘랑 얘는 순위는 맞아요. 그래서 근저당 A가 먼저 들어오고 B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순위겠느냐. 보면요. 전입으로 따지면 2순위죠. 그런데 전입으로 따지면 저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래요. 그래서 전입으로 따져보면 2순위로 받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로 따지면 4순위로 밀려버려요. 그러면 앞에들 다 받아가면 남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가느냐. 이럴 때는요. 항상 나쁜 쪽으로 가요. 정말요? 좋은 쪽으로 안 가고요. 나쁜 쪽으로 갑니다. 즉, 전입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확정으로 순서를 내겨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보면요. 얘는 전입과 확정 중에서 확정 날짜가 자기의 배당 순위가 돼요. 그렇군요. 그럼 순위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근저당 A는 1순위 맞아요. 그다음에 2순위는 전입 아니고요. 근저당이 있네요. 그래서 근저당이 2순위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은 3순위로 밀려버렸어요. 그렇군요. 확정을 늦게 받는 바람에 순위가 확 밀려버립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낙찰이 1억 5천이라고 가정해볼까요? 자, 배당 똑같이 하면 근저당 A 1억 주고 그다음 남은 돈 5천은 근저당 B가 받아가고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네요.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뭐 때문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바람에 늦게 받아서 그래서 전입을 했잖아요. 전입을 했으면 반드시 그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돼요. 최소한 여기다가 같이 확정일자를 받아놨었으면 그냥 2순위로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늦게 받는 바람에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날짜를 받자. 둘 중에 내가 전입에서 확정이 늦어버리면 밀려버립니다. 이거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의 사례. 얘 보면요. 말소기준권리 역시 첫 번째 2002년입니다. 2002년 말소기준권리고요.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2003년 확정일자는 2005년 2년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003년에 같이 안 받고 2년이나 늦게 받았던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 전입은 늦어요. 늦으니까 후순위는 맞고요. 그럼 배당순위로 보면 배당순위는 전입이 2003년이고 확정이 2005년이면 늦은 날짜로 간다고 했잖아요. 확정이 늦잖아요.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배당순위는 2005년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2002년, 2003년, 2003년 또 있죠. 이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밑으로 갑니다. 만약에 전입만 따졌으면 전입만 따졌으면 여기가 2순위였었어요. 전입으로는 2순위였던 건데 확정일자 때문에 완전히 늦어져서요. 순서는 맨 꼴찌가 됩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다, 월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같은 날 꼭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확정일자를 그렇게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를 살다 보면 2년 지나고 전세 기간이 2년씩이잖아요. 2년, 4년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내가 처음 전세 이렇게 살았었는데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전세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요? 요즘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은행 근자당 1억이 있는 거 알고서 그다음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예를 들면 한 2년이 지났다고 치자고요. 2년 내지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 좀 올려줘. 그래가지고 증액을 했다.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주변에 전세가 요새 5천씩 올랐는데 5천씩 오르기는 내가 미안하고 한 3천만 원 올려줘요.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1억 들어왔다가 처음에 1억 들어왔다가 그 후에 5천으로 이렇게 올린 케이스. 이럴 때는 배당이 어떻게 나가냐. 맨 처음에 들어올 때의 보증금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증액하는 보증금은요. 증액한 그 날짜 순서로 다시 잡혀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이 사실은 지금 1억에 살다가 5천을 올렸으면 1억 5천이 됐잖아요. 1억 5천이라는 배당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1억. 그다음에 5천은 그 후의 날짜로. 그러면 얘가요. 만약에 이랬다. 처음에 1순위로 근자당이 들어왔고요. 2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왔었어요. 이때까지는 2순위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증액이 됐다. 그런데 이제 증액하는 그 사이에 혹시나 그 사이에 은행 근자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3순위가 되고요. 증액한 부분만큼은 나중에 4순위로 받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이 집은 집값이 예를 들면 한 3억 정도 하는 안전한 집이었다. 내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3억 해서 안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1억이 있어도 전세 1억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안전해요. 했는데 그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랐으니까 전세금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줬단 말이죠. 올려줬는데 알고 보면 이런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3억에 다쳐받는다 해도요. 1억 주고, 1억 주고, 1억 주면 5천은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액.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한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없네요. 참 이게 문제인데. 증액한다 이러면요. 보통은 우리가 직구할 때 제가 왜 직구할 때 등기를 꼭 띄워보세요. 등기 띄워보고 계약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살던 집에서 증액을 하잖아요. 보증금 증액할 때는요. 원래는 살던 집이고 그동안 별 문제 없었으니까 증액을 그냥 무심코 해줘요. 즉, 이때 등기를 안 띄워보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증액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내가 살던 집에 2년 또는 4년 돼가지고요. 전세 만기인데 이사 나갈래? 보증금 올릴래? 했을 때 보증금 올려줘라 하면요. 반드시 등기를 띄워보세요. 꼭 띄워봐야겠네요. 이거를 안 띄워보고 올렸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줘야겠어요. 꼭 얘기해주세요. 등기를 띄워봤더니 지난바랑 똑같아. 그러면 증액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나 얘나 순서는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런데 중간에 얘가 딱 띄는 순간 순서에서 밀려버립니다. 실제로도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 바랄 필요도 없어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례가요. 자 보겠습니다. 얘 보면요. 실제로도요. 말소기준 권리는 2000년 그리고 은행이요. 2000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2007년에 또 받았어요. 2009년에 또 받고요. 2009년에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을 보니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2003년에 7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그 후에 2009년에 2009년 2009년에 증액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식입니다. 2003년도에 7천만 원이 들어와 있다가 이거를 자세히 써보면요. 2009년도에 1억 5천으로 증액이 돼요. 즉 7천에다가 8천을 더해서 2억 5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2003년도에 7천이고요. 2009년도에 8천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요. 2000년도에 이거는 어차피 일순위로 갔고요. 2007년 근저작이 생겼습니다. 2007년에 근저작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임차인이요. 2000년도에 이미 대출이 6천이 있는 거를 알고 2003년도에 7천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6천에 7천이면 괜찮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2009년도에 집주인이 8천만 원 증액하자. 그래서 8천을 증액했습니다. 합쳐서 얘는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2007년도에 저 대출이 1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를 모르고 증액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 배당이 6천 주고 7천 주고 1억 주면 밑에까지 돈이 남으면 다행이고요. 안 남으면 이거 못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2009년에 또 있어요. 근저당이 이 임차인은 2009년 8월인데 얘가 2009년 2월이야.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2009년 2월에 또 있어요. PC 3천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에서 나중에 증액한 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합시다. 이 얘기고요. 그래야겠네요. 가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권리분석상에서의 문제인데요. 보시면 임차인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얘인데 말소기준 권리가 얘인데 임차인이 선순위로 들어온 케이스 임차인이 선순위면 인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임차인은 자기 보증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선순위로 들어왔는데 확정을 늦게 받는 케이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순위는요. 배당 순위는 그냥 근저당이 1순위고 임차인은 2순위로 여기서 받아요. 여기는 배당을 못 받잖아요. 배당은 확정이 늦으니까 확정일자로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배당은 1로 갑니다. 밑으로 이런 경우 배당 순위 따져보면 만약에 나차가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배당 여기 1억 주고요. 임차인은 5천밖에 못 받습니다. 나머지 5천 못 받았죠? 네. 그런데 이 임차인은요. 네. 선순위예요. 아, 네. 선순위면 나차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물어낸다. 아, 네. 임차인 입장에서요. 내가 이미 대출이 없는 집 깨끗한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요. 네. 배당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이미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확정은 빨리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근저당 이후에 전입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임차인이. 선순위에 후순위예요? 후순위요? 후순위예요. 네. 이 임차인은 후순위고요. 네. 후순위 임차인은 나중에 인수 소멸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전입과 확정이 달라졌을 경우에 항상 늦은 날짜로 가거든요. 이 임차인의 배당은 역시 전입. 이제 늦은 날짜로 갑니다. 배당은 근저당 1순위 임차인 2순위예요. 배당이 늦습니다. 네. 그럼 낙찬 1억 5천이다. 그러면 얘 1억 주고 5천 주고 나머지 5천 못 받았죠? 네. 못 받은 거는 얘는 후순위니까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입이 늦어버리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반드시 전입 빨라야 되고요. 확정일자 빠른 거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빨라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전입하고 날짜를 같이 맞춰야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네. 임차인 배당은요.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 중에서 무조건 늦은 날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일 있어도요. 반드시 항상 날짜를 같은 날짜로 가야 네. 같은 날짜로 가야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는요. 임차인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임차인의 배당은 늦은 날짜로 가는구나. 그래서 얘 배당이 얼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저 이론만 배워서 헷갈리신다고요? 잠시 후에 스토리가 있는 경매 시간에서 황금 매물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